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고민, 주말에도 해결해드리는 주말 주식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진행의 박예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주식장 분석은 물론이고요. 투자에 대한 고민 해결과 함께 당장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도움까지 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저희 시장도, 다가올 시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 분들이 다음 주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희 오늘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누르고 바로 입장해 주셔서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저희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주말 주식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외 증시 상황 체크해 보면서 저희 이번 주 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상황은 어떨지 지수와 함께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국내외 증시 상황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대응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게 이겁니다, 바로. 러시아의 이 핵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이 됩니다라고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뉴스만 나오면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투자자들의 생각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자고요. 자, 다우지수 1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 어떤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다우는 3만 1천 포인트 회복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와도 양봉까지 세워줬기 때문에 흔들기 정도만 하고 다시 올라온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3만 2천 8백 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려는 시작점입니다. 그럼 주식시장의 전환점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반등 이후에 긴축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온 게 영국의 감세안이었다. 그런데 영국 감세안은 바로 부자관세부터 철폐 그리고 대부분을 철회하면서 이미 총리까지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영국에 대한 악재는 끝났다. 그럼 영국의 악재 끝나면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 거다. 3만 1천 포인트. 그리고 나서 3만 1천 포인트 올라왔더니 이제 미국에서 강력한 긴축에 대해서 완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메리데일리 총재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명, 두 명 늘어날 수 있겠죠. 연말로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시장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핵전쟁 역시 시장은 전혀 우려감을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도 물론 우리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푸틴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푸틴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핵전쟁이 나온다라고 하면 승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이제 2,500포인트 쪽으로 붙어오고 있죠. 이후간 회복하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3천 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렸죠. 반도체 시장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온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성원자의 회장석이 공석이었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승진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월 초에 다시 한 번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취임식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부분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앞으로 비수기가 다가옵니다. 겨울 비수기가 다가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걱정되는 증시 하면 독일 증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가스관으로 계속 장난치고 있죠. 잠갔다가 풀었다가 점검한다면서.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 중 하나가 독일이다. 독일은 탈원전 국가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드스트림2가 아예 막혔죠. 그리고 나서 노드스트림도 잠갔다 풀었다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 중 하나.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EU를 거의 지탱해주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EU의 체제에 대한, 붕괴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독일이 잘 버텨주면서 만삼천까지는 회복해주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지금은 회복 구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얼마 전에 감세한 말씀드렸죠. 파운드화가 요동치면서 글로벌 증시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총리가 교체되고 하면서 지금 다시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중바닥성, 다중바닥성 움직임 만들면서 반등 정도는 나오고 있다. 문제화가 해결이 좀 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오면 일본은 10년, 20년 잃어버려도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현금자산이나 이런 부분은 많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저점도 이탈 안 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말씀을 드렸고 중국은 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완벽하게 동조화되지 않는다. 조정구가에서 잘 버틴 편이고 지금 시진핑이 3연인 하면서 오히려 중화권 증시들은 좀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 증시랑 동조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중국이라는 체제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 비중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한 15% 정도. 그래서 자국민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로 치면 연기금 쪽에 파워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적다.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해지수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장중에 자꾸 상승 구간을 놓치게 되는 이슈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주초에는 대만이나 홍콩 같은 경우가 급락을 보이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죠. 이번에 또 중국이 또 밀리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2,900 부근에서 저점 잡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장중 동향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우리가 타격을 좀 받고 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왜 실망을 하느냐? 미국은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만 안 올라갑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다우지수가 먼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나스닥이나 우리 증시 성장주 중심으로 돼 있고 우리는 또 수출주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될 게 많다. 그래서 후발주성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선들 단기 평선 21선 정도는 요구간에서 돌파를 해줬고 하단선도 회복을 했죠. 그다음 뭐 해야 된다? 상단선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되죠? 2,300까지 회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1,000포인트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증시는 코스피 2,300포인트만 회복해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 증시 월요일날 2,300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겁니다. 미 증시가 강세로 마감하면서 돌파 시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패턴처럼 미 증시가 강세로 마감을 하면 우리나라는 그 다음날 시초가의 갭 상승이 나오고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세요. 가정을 해드릴게요. 월요일날 이 2,300 위쪽에서 시작해서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아주 나이스한 결과 우리가 기다리던 결과가 나온 거다. 드디어 2,300 돌파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후관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형 그리면서 혹은 살짝 2,300 하회에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언제 올라간다? 미 증시가 보합권이거나 소폭 약세일 경우 급락을 하면 안 됩니다. 급락만 아니면 됩니다. 미 증시가 올라가다가 숨고로기하는 날 있죠. 그런 날 우리 증시가 강보합 정도나 보합권 전후로 출발해서 양봉으로 세워주는 날이 나옵니다. 보통 이 날도 미 증시가 별 볼일 없는 날이었는데 양봉이 나오죠. 이게 시차 때문에 나오는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 없다. 우리나라 증시 후발주성으로 뒤늦게 올라와도 우리가 목표한 구간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에 대해서 아주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목을 믿으세요. 제 안목도 제 안목이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핵은 안 쏠 것 같다. 주식에 투자를 하자라고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여러분들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약해요 라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코스닥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상단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구간은 월요일 날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730포인트까지 회복되면 아주 나이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코스피는 2300포인트 코스닥은 730포인트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만 회복하면 조정은 마무리가 된다. 코스닥은 아무리 이렇게 약하게 움직여도 기존 구간에 있던 최소 구간만 회복되면 생각보다 또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조금 약하다고 해서 실망하실 거 없다. 조금 기다리시면 코스닥은 제자리 찾아가고 오히려 개별 성향이 있어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 핵전쟁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여러 지수들, 차트들 분석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주말 주식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고민들 저희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고민, 두 번째 고민 한번 제가 살펴보면요. 주식에 자신이 없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생각 많이들 드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재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어떤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지 대표님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식에 자신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포기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 어렵죠.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내내 좋은 구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 주말 주식구조대 8월 거의 중순 정도부터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고점 찍고 계속 하락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긴축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긴축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9월 FMC가 있었죠. 거기에 영국의 감세안이 있었죠.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핵무기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계속 악재에 악재만 쌓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실 겁니다. 계좌는 다 시퍼렇게 멍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8월부터 해서 저희가 어떻게 종목을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단은 종목들 보시면 이렇게 20% 이상 30% 이상 수익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주 삼성원자 하이닉스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SNS텍 같은 경우를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삼성원자 대안주로 설명드렸죠. 왜? 삼성원자는 파운드리 쪽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고 미세공정 쪽으로 갈 때 EUV가 꼭 필요하다. 그럼 EUV 쪽에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 쪽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SNS텍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올해를 지나서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향상된다. 공장 증설도 이미 맞춰놨다. 양산 준비가 끝났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되고 이 외에도 틈새시장 노려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 뉴프렉스 같은 경우, 에이스토리, 포스코케미칼 보시면 이거 다 10월에. 다 10월에 드리는 거예요. 다 10월에. 그렇죠. 10월에도 매매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있는데 종목들이 이렇게나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더 가면은 9월, 8월로 가면은 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에콜롱 같은 경우는 121%,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죠. 그린케미칼도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 G2파워도, AD테크놀로지.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 나오지 않았습니까? 삼성혼자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고 카카오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적금 금지 종목이다. 이런 종목. 삼성이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당장은 크게 재미보기 어렵다. 물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정도는 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자금이 너무 커서 꼭 이런 시총 상위 종목밖에 매매를 못한다고 하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들고 가서 반등 구간에서 교체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목들로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AD테크놀로지, SNS텍,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로 어차피 반도체줄을 매매하실 거면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탄력 있는 종목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쉬는 종목들 말고 올라가는 종목이고 급락이 나와서 시장 영향력으로 급락이 나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줄 수 있는 이게 뭐라고 했죠? 주가 복원력이 좋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 같은 경우에 돌발학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돌발학재가 나와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를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승구간에서 매도하고 조정구간에서 재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의 이 매매의 방식을 보고 어떤 분들께서는 우스갯소리로 아니, 선생님은 이거 사골까지 우려먹으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좌만, 자산만 증식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종목이 있고 지금 시장에서 집중받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을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락 추세인 종목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존에 손질본 종목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구간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 반응을 내가 보유한 종목으로 노려야 되느냐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종목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돌바락제가 나오면 좋은 종목, 그리고 지금 안 좋은 종목 다 같이 밀립니다. 그럼 그때 좋은 종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로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종목이 시원찮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한번 현금화를 하고 새로운 종목,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무엇이냐를 놓고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돈줄 포트폴리오 종목이죠.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주로 말씀드린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어떻다? 1만 3천 원 구간 내려오면 매매하시면 된다. 1만 6천 원은 저항이다. 기존에 한번 확인시켜드렸죠. 그리고 나서 1만 3천 원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게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회복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이 구간에서 바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추격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매수와 매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수는 타이밍을 놓쳤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역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매도는 기다리면 안 된다. 매도한 다음에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목이 좋아서 올라오는 거지 안 올라오고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죠. 매도는 타이밍 놓쳤다 가격이 좀 낮아도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수와 매도의 차이점 분명하죠. 그러면 매수 타이밍 놓쳤다 어떻게 해요? 이 구간에서 놓쳤다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여기까지.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했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동영상으로까지 이렇게 방법을 다 알려드리죠. 여러분들이 40초만 할애하시면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돈줄 포트폴리오 노란톡에서 공개해드릴 때 영상 링크 보내드리죠. 40초만 할애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당.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한 차례 수익률 20.2%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죠? 또 매수를 해서 50%라는 수익을 올렸다. 총합치면 70%가 넘습니다. 3, 4년자 들고 계시던 분들 아이고 손실이 커요 하신 분들 이 종목 이렇게 두 번만 매매하셔도 수익률은 손실 본 거는 대부분 다 복구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내 종목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통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손실 종목으로 생긴 마음의 빛 청산할 기회 지금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돈줄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그치만 이 돈줄 종목 도대체 어떻게 잡아내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들이 과연 돈줄 종목이라고 하는 건지 지금부터 바로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돈줄 종목 첫 번째 종목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힌트 주시겠습니까? 아 힌트 이 기업의 이름은 미국에서 지금 긴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이비스텝 그리고 0.5% 인상하면은 빅스텝 그리고 0.75% 인상하면은 이 이름이 됩니다. 이 기업명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명을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큰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아시겠나요? 제가 시청자라면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땡땡땡땡 스텝 앞에 네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글자가 붙는 이 종목명 한때는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리면 정말 다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 콘텐츠주 그리고 메타버스주 대응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대표님 이 콘텐츠주 그리고 메타버스 대장주 그리고 땡땡땡땡 스텝 종목명을 안다고 해도 대응 전략 세우기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종목 왜 돈줄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는지 그 이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말씀하신 대로 대응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주 뭐 썩 좋은 구간도 아니고 보시면은 그냥 원사이드하게 그냥 하락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낙폭과 대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하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17,000원인데요. 16,000원 구간 쪽으로 붙어주면 더 좋습니다. 월요일날 우리 증시가 올라갈 텐데 이 종목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6,000원을 한번 이렇게 터치해주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가격권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낙폭과 대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에 이 메타버스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회사의 가입자 수가 2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이 자이언트 스텝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거리량도 터졌습니다. 손바꿈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바로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16,000원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한 번 더 받고 위쪽 방향으로 거리량을 한번 더 실어주면서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짐바닥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아쉬움을 토했던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밑골이 달고 밀려서. 그런 분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좀 시원한 상승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이 낙폭이 큰 종목들. 원래 골이 깊으면 반등도 강력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해서 굉장히 큰 하락을 겪은 메타버스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저희 아나운서님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반 섞으시면 이름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콘텐츠 관련주에도 속하고 메타버스 관련주에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만 준비하는 건 아니다. 지금도 현실에서는 콘텐츠 쪽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재선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 투자 빨리 회복하시라고 좀 그 마음이 급하셨는지 종목명을 바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종목명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주말 주식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에 대한 해결하는 시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할 때 과연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종목 선택 시 저희가 고려해야 할 키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고민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선 대표님께 명쾌한 해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종목 선택하기가 녹록지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대 시장 종목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중에 키포인트를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각 시장마다 성향이 있죠. 특정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보는 시장이 있고요. 기존에 유동성장 생각을 했었죠. 자,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는 실적을 보는 시장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성장성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시장입니다. 자, 실적 반영을 하긴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 이슈, 이슈가 있으면 좋습니다. 재료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이슈라고 하죠. 이슈가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최근에 아주 강력했던 네옴 시티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시멘트 관련주도 지난주에 강력했었고 카카오 화재나면서 반사이 걷는 종목들도 강력했었고 올해 전체적으로 친환경 쪽이 아주 강력한 편이고 원자재 가게 오르면서 해당 분야 이런 이슈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슈들을 보시고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구간은 사실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는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바닥에 있을 때 제로금리 시절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는 정도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슈와 함께 수급이 되는 종목들. 수급이 별로 없다면서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수급이 전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들이 있으면 유동성 장세 때는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 종목에 이슈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라갈 때는 30%, 30%, 20%, 20%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 한 종목이 그냥 10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영웅 같은 종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저희가 수익률을 보여드렸는데 10월달 종목인데도 20, 30%씩 수익이 나고 8월부터 굉장히 안 좋은 8월에 고점 찍고 계속 하락이었는데 그 구간에서 100%가 넘는 종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특정 종목에 수급이 집중이 됩니다. 그 수급이 집중될 때 이 이슈까지 터진다고 하면 가장 나이스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G2 파워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원전주 그동안 많이 수익 내셨을 겁니다. 7,000원 지지선이다. 이 후관을 계속 흔들고 있는데 이 후관 회복될 때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어떻게 됐다? 221.86%. 저희가 노란톡에서도 대응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주말 주식구조대 코너에서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거 2만 원 이탈할 때 정리하신 분들 기다리신 분들 한 12,000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보이시죠? 12,000원 구간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설명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12,000원 구간에서 월요일날 관심 갖고 바로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게 짧아 보이지만 순식간에 48.44%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특정 분야에 특정 종목에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이렇게 50%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말 주식구조대를 저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강조해 드렸으니까 매매하실 수 있었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간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기술적 반등 그리고 고점을 낮추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알려드리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기다렸다가 7,560원 구간이면은 가격적으로는 재매수가 가능하다. 여기서부터는 밀릴 때마다 모아가실 만한 구간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밀릴 때마다 모아가실 만한 구간인데 밀릴 때가 아니라 그냥 이날 종가로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다 해도 지금까지 조금 내려왔었지만 결국엔 다 회복돼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23.68%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까도 설명드린 주가 보건력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을 해도 반등이 나와서 잠깐 동안의 손실은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빠르게 회복해서 수익으로 전환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슈가 있고 이게 바로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업종 대장주들을 보시면 좋고요. 이슈가 있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은 아주 나이스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또 돈줄 포트폴리오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고 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힌트를 제가 아니라 아나운서 분께 좀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좀 주시겠어요? 네 이재선 대표님께 힌트를 맡기면 종목명을 또 한번 다시 언급하실까 봐 제가 직접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종목명을 생각해 보니까요. 친환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대표님 대표님은 친환경 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세요? 친환경 하면 저는 녹색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 녹색을 영어로 표현한 단어가 들어가는 종목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면 활성제 제조업체로 유기화학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유기화학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녹색, 그린, 그린이 들어가고요. 화학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종목명은 이제 얼추 유추가 가능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을 왜 돈줄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는 저희 대표님께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사업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왜 친환경주 돈줄 종목이 되었는가? 사실 이 종목은 과거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큰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가져 나왔습니다. 또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 종목은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고 탄소 배출권, 친환경에 대한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무음국 2차전지가 개발됐다라고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카보네이트 쪽 관련 주이기도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좋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만원 구간까지 다시 이렇게 한번 싹 내려왔어요. 멋지게 올라온 다음에 만원 구간까지. 그리고 만원을 살짝 이탈해서 지금 9,900원대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확인하고 들어간 게 좋다. 저희가 소개는 지금 이 구간에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만원을 회복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매수를 안 하거나 혹은 미리 매수하셨어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심도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만원을 무조건 회복해줘야 됩니다. 만원 회복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만원을 회복할 때 보시면 좋고요. 만약 월요일날 갭상승으로 만원을 이렇게 넘어가서 출발한다. 만원 위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만원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 후에는 만원 유지하는 것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방금 설명해주신 친환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 그리고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벌써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다음 주부터 한 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 돈줄 종목. 친환경과 관련된 색깔, 녹색을 영어로 하는 단어와 그리고 화학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명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돈줄 종목들을 여러분이 집중해 주셔야 하는 이유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돈줄 종목들이 그동안 만들어낸 결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27일에 매수해서 31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상승률 70%가 넘는 상승률을 이끌어내줬고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9월 한 달 참 대응하기 어려운 한 달이었는데 차근차근 상승률 쌓아 나가면서 50% 가까운 상승률까지 이끌어내줬습니다. 또 다음 화면으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줄 종목들 A스토리 한 번 보면요. 이틀 만에 30%가 넘는 상승률을 이끌어내줬습니다. 10월 한 달이 참 변동성도 크고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가 계속됐던 한 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목군들 저희가 또 여러 종목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게 아니라 돈줄 종목 정말 여러분들 수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상승률들 그리고 돈줄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한 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간 대표님께서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돈줄 종목 AS 점검 시간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점검 시간에는 친환경 관련주들 몇 종목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아주 저희가 8,000원, 9,000원 사이에서 멋지게 포착을 해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포착한 후에 살포시 쉬기는 했지만 대응 방법 너무 재밌게 알려드렸었죠. 8,000원, 9,000원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 8,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바로 매수하셔도 58.14%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해 드린 대로 좀 기다리면서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97.67%, 저희가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제가 올해 양극재 쪽은 포스코케미칼을 가장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과거에는 LNF,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좋게 보고 코스모신 소재도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많이 설명드렸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세 종목 다. 그런데 포스코케미칼을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의 IRA법 있죠. 자, 이 법 내용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정확하게 중국을 배척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친환경 가자 라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같은 경우도 중국을 통해서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문제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 그런데 포스코케미칼은 최근에 리튬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에코프로비엠이 현재는 1위지만 2015년에는 양극재, 양극재 모두 1위 하겠다라는 강대한 포부를 가진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이 이런 원자재 수급 부분에서도 이미 탈중국화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합작법인을 계속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15만 원에 최근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나서 30% 가볍게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추세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는 종목이죠. 안정적이죠, 너무. 자, 나노신 소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2차전지 관련주로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또 며칠 되지도 않아서 13%가 넘는 13.69%라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친환경 종목들 한 종목 정도는 두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히든 종목 하나 더 만나보고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친환경 관련한 키워드를 계속해서 제시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친환경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돈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도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가 관련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돈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나요? 아니요. 힌트는 많이 드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명은 사실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죠? 종목명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종목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몰라서 수익이 안다는 게 아니라 같은 종목이어도 누군가는 수익인데 누군가는 또 손실일 수 있습니다. 이 매매 타이밍,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명을 아셔도 저희 노란톡방 오셔서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공개해드리는 투자 전략까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의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여기서 또 벌써 이렇게 넘어갔나 봅니다. 현재 11만 9,2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 원을 회복하고 나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이제 폐배터리의 차례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도 리튬 가격 말씀드렸는데 리튬 관련주도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그 뒤에 순환하는 쪽이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 중에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인 후 이렇게 잘 쉬면서 힘을 모아놓은 종목입니다. 그러니 모아놓은 힘을 또 한번 발산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움직여야 되는데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된다. 12만 원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보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이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선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돈줄 종목이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야 하니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는 노란톡방 내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오늘의 돈줄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종목명까지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저희 그동안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점검 시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종목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클론이라는 종목이고 제가 카티치로제 쪽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설명을 드렸고 이 종목도 한 번만 매매한 종목이 아니죠. 자 보시면은 저희가 18,700원 구간 이 구간이 한 번 상승 후에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 뭐 해야 된다? 지지선 최소한의 구간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 17,000원을 유지하는 것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거래량 다시 실리고 있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방향 돌려세웁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공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어땠습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12.50%라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은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도라도 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본다라는 원칙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노란톡에서도 대응방법 다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또다시 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33.96%라는 좋은 수익률 올리면서 46.46%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스러우셨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동영상 강의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40초짜리 동영상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다시금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 돌파 가능성 충분합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그리고 나서 또 75%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21.46%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짧은 기간에 3번이나 매매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좋은 종목,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매매 타이밍, 매매 방법 정확하게만 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제선 대표님과 함께 바로 다음 돈줄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명 힌트 준비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면 빙빙 돌려서 말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빠르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멘트 관련지이고요. 당연히 종목에 시멘트가 들어가겠죠.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저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명,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종목명이 아닌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관련주이고요. 최근에 성신양에 네옴 시티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업계가 최근에 안 좋았었는데 이게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레미콘 업계와 가격 인상 때문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시멘트 업계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레미콘 업계에서는 그래도 1년에 2번이나 큰 폭의 인상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합의점이 내년에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됐죠. 최근에 이렇게 밀리던 거 해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산은 이슈가 벌어진 날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장대항공이 한 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죠. 2차 상승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움직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 2,500원 지지선 지지력 테스트 혹은 살포시 이탈했다 회복하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치고 가거나인데 중요한 건 이 3,000원 구간을 잘 돌파를 못해요. 이 종목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균열을 냈습니다. 손박힘이 나왔죠. 이번에 돌파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종목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관련주, 마지막 종목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엔터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 회사가, 이 계열사의 중심이 되는 회사가 라이크 기획과 결별을 하면서 이제 M&A 이슈에 대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고 네옴 시티에도 또 엔터준데 신기하게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많이 교육해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종목 지금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3,125원 구간에 있는데 3,500원만 넘어가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어택처럼 정말 빠르게 넘어왔는데요. 오늘 돈줄 종목 5가지 종목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응 전략은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내에서만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방송 중에 입장 가능한 링크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주식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